국내 연구진이 빛을 활용해서 물이나 공기 속에 각종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데 활용되는 광총매를 친환경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현욱 박사 공동연구팀은 이산화 티타늄과 가스의 일종인 수소플라즈마를 활용해 친환경적인 광총매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고온과 고압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해 성분이 나올 수 있는 기존 생산 방식 대신 상온에서 수소플라즈마를 이용한 비교적 간단한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광총매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이렇게 만들어진 광총매는 가시광선에서도 반응할 수 있어 반응 효율도가 4배 이상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.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광총매로 오염된 물을 정화한 뒤 세포독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광총매를 활용한 수질정화 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